이 파스타를 한 번 팍 먹어버려야겠다 약간 운명 같은 거 믿어? 많이 엇갈렸죠? 웃으니까 됐어, 지현이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이요? 저녁에 지현이랑 데이트를 하고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난 됐어 이제 난 성공했어 정말 좋아하는 테이프 아 이건 뭐 셌죠 발꽃이른 눈동자 과연? 나 다 살아나올 것이야 박지현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여보세요? 뭐야? 나 아까 통화했지 나는 지금 창현고 회원실 앞인데 창현고 회원실 앞인데 난 진짜 좀 좋았던 거 노래들 가서 경호기 포탈 때는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한 것 같아 아니야, 즐거웠어 그러고 보니까 강도룩이 그 순간이 뭐인 거지? 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, 뭐야? 너무 억지했었네 이 골패사 같았잖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골패사 지나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Gö벌 두 번째 커플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정말 예뻐. 진짜 잘생겼어. 너무 예뻐.